내가 너 이렇게 고생하라고 혼자 농사 지으며 너 하나 보며 살았는지 알아? 남들 눈에 여자가 혼자 아들 키운다며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 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내 아들 맞는 거야? 엄마 나 그거 알아서 여태 난 그래도 소희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믿지는 않았는데 어이없게도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야말로 정말 내 엄마 맞긴 한 거예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상처가 곪고 곪아서 결국엔 터지고 말아버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아이를 둔 53살인 전수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썰맘 사연 영상을 시간 날 때 종종 듣는데 막상 제가 겪은 잊지 못할 사연을 올리려 하니 긴장이 되네요.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터놓고 나눌 생각을 하게 된 건 연락을 끊고 살게 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과의 만남부터 소개를 해야겠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의 하청회사였고 남편이 업무적인 일로 저희 회사에 자주 오게 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신분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종종 저희 회사에 본사에서 나온 분들이 오게 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무시하는 경우를 보고는 했는데 그때 제가 본 남편은 달랐어요. 저희 회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공손한 말투며 예의 있는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에 괜찮은 남자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두었는지 회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캔커피를 가져와서는 저만 주기도 했죠. 그런 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몇 차례 있다 보니 저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더 이상 저희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될 때쯤 저에게 식사 제안을 하더군요. 수정 씨,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그동안 신세 진 것도 많고 여러모로 수정 씨한테 감사한 게 많아서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저는 남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승낙을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연애 당시는 다들 그렇듯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러다 만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소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에 너무 놀랐고 당황한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 역시 제 말을 듣자 놀라더군요. 그리고 남편한테서 나온 말이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나 임신이래. 이제 우리 어떡해? 저번에 당신이랑 휴가 간 날인 것 같아. 전부터 몸이 계속 안 좋더니 임신이었나 봐. 당신 괜찮아? 나랑 같이 가지. 혼자 간 거야? 응. 단순히 빈혈 정도일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임신 칠 줄 아는 말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음 검사 때는 남편도 같이 오라는데 이제 어떡해? 생각 좀 해보자.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리가 혼란스럽네. 너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해도 되겠냐는 말이야. 집안 부모님이 나랑 만나는 거 아셔? 우리 엄마는 아직 몰라. 그런데 내가 여자 있고 임신까지 했다고 하면 난리 칠 거야. 뜻밖의 남편의 말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어요. 임신했다는 소리에 축하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서로 퇴근을 하고 만나서 날이 새도록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서른 살이었고 남편은 서른두 살이었어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당장 결혼한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었지만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왠지 결혼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단 한 번도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그냥 평생 혼자 살까 했거든. 혼자 계시는 엄마 모시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힘들게 나를 키워서 그런지 나한테 대하는 게 조금 유별나. 당신도 나랑 만나면서 느꼈을 거 아니야. 인우 씨 왜 자꾸 엄마 핑계대면서 피하려고만 해? 인우 씨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이 벌어진 이상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애틋한 거야 당연한 거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당신 키워왔다며.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 그래서 오히려 인우 씨 어머님이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내가 잘할게. 수정아, 너 정말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널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정말 너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싶은 생각이 커. 그런데 내가 걸리는 건 우리 엄마가 널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야. 어머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이겠지? 물론 당신한테 비하면 내 직업이 한참 뒤떨어지는 건 맞아. 당신 연봉하고 내 코딱지만한 연봉을 아시면은 이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인우 씨 어머니한테 마음에 들 자신이 있어. 어머니가 아직 나랑 만나는 거 모르시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인우 씨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남편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많이 챙겼어요. 연애할 때도 엄마 전화라면 저와 있는 시간에도 개의치 않고 받았죠.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그 상황을 나중에 해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어머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 번은 저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나중에 받으라고 했지만 기어이 영화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니 영화가 마치는 시간에 들어올 정도였죠. 어머니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혼자 되셨으니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들뿐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결혼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건 어머니 때문이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키워서 좋은 대학의 회사에 정말 힘들게 보냈어. 내가 자신의 자부심이라고 할 정도로 엄마한테 나는 엄청 자랑이야. 동네에서도 사람들한테 내 자랑 아니면 내가 사는 일상 이야기만 할 정도로 아들 바보가 우리 엄마야.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엄마한테 나는 전부더라고. 또 당신 만나는 동안 수없이 선불하면서 연락해 왔는데 내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했거든. 그런데 임신해서 당신을 데려가면 충격받을 엄마도 그렇고 행위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당신만 변함없이 나랑 이 아이 지켜준다면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변하지 않을 거지? 그럼 됐어. 이번 주말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우리가 진심이고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문제될 게 없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없던 자신감도 넘쳐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말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화원 농장을 크게 운영하시며 꽃을 팔아 돈을 벌어 남편을 키워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예비 시댁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다는 하우스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와 어머니의 첫 만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꽃들 속에서 한아름 꽃을 들고 저희 곁으로 오시는 어머님을 처음 뵐 때는 천사인가 싶을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죠. 농사 일하시는 분답지 않게 피부도 하얗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우아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서도 먼 곳에서 온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정이라고 했나, 잘 왔어요. 이노노는 사람 바쁜데 꼭 이번 주에 와야 한다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모처럼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시간을 못 빼잖아.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오늘 당장 수확해야 할 꽃들이 많아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바쁘신 줄 모르고 찾아왔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래봬도 손이 야무지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 이렇게 많은 꽃들 처음 봐요. 어머님, 너무 근사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사하긴. 겉만 봐서는 꽃들에 파묻혀서 좋겠다 싶지만은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서 골치 아파. 이노노는 내가 맞선 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본 이유가 있었네. 그래도 싹싹한 여자친구 둔 것 같아서 우선은 합격. 남편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지만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 맞선 거절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는 수정이 봤으니까 더 이상 모르는 여자 사진을 그만 보네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엄마 놀랄 거 아는데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니까 엄마가 허락해줘. 갑작스런 남편의 결혼 통보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꽃다발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식사하거나 셋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하우스 안에는 저희 말고도 일하고 계시는 동네분들이 많았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해요.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다 저를 위해서 한 거였고 경솔했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하더군요. 어머니가 그동안 남편에게 보여준 맞선 상대 여자들이 모두 좋은 집안의 학벌과 직장이 있는 여자들이었고 반면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이름도 생소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는 경리였기 때문에 남편이 볼 때 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걸 걱정했던 남편은 나름 저를 위한다고 동네분들이 많은 그 순간에 결혼 이야기를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 덕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머니는 동네분들 시선에 예민하신 분이었고 그날 이후 순식간에 인호 씨가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가 되어버렸죠. 모두들 축하해 주는 상황이 오자 어머님은 어찌할 바 모른 채 어영부영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몰아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뵀었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버린 며느리가 되면서 마지못해 어머님은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신혼이나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아이가 태어났네요. 결혼 초에는 어머니와 따로 살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고 명절 때나 어머님 생신 때 찾아뵙거나 가끔 아이 방학이 있을 때면은 남편 없이 아이와 2, 3일 정도 지내고 오고는 했죠.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손녀는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딸아이와 방학을 맞아 어머니 댁에서 지내는 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후부터 어머니와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건지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좋지만은 않았네요. 우연히 어머니와 이모님과의 통화를 듣게 되면서 그동안 저를 그렇게 생각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차마 내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언니는 좋겠다. 승재가 언니한테 효도하네. 승무원 며느리 두니까 이제 비행기 탈 날만 남았어. 그런 것도 아니야. 이노 출세한 것 봐.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가 싹싹하니 이노나 아이한테 잘하는 것 같던데. 이노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일하는 것보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좋은 거다. 언니가 아직 몰라서 그래. 요즘 누가 남편 혼자 벌어? 내 새끼 별 볼 일 없는 며느리한테 줘서 내가 한동안은 잠도 못 잤어. 애도 컸는데 우리 며느리는 도통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잘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야. 네가 배가 불렀다. 아니,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입고 마시고 쓰고 다 하면서 결혼한 지 십 년이 넘었는데도 일할 생각은 없고 그냥 애 하나 키우는 걸로 요새 떠는 것 같아. 아들이나 낳았으면 내가 말이나 안지. 글쎄, 앞으로 아이 계획도 없다는 거 있지? 이제 낳으면은 첫째랑 나이 차이만 많이 난다고 안 낳겠다는 거야.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애초에 반대를 하고 이 결혼을 못 시켜야 했는데 내가 결혼을 안 말린 게 한이야.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면 너한테 뭐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며느리한테 잘해줘. 그렇게는 내가 분이 안 풀려. 인호 성질을 알아서 내가 참는 거지. 아무튼 무슨 꼬투리만 나와봐. 내가 벼르고 있다니까. 어머니의 말에 뒤뚱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 초반에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 않았었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저만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여겨왔었고 어머니는 저를 전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저에 대한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상하고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쌓아온 것들을 풀고 말았네요. 어쩜 당신 어머님은 이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 행여나 소희가 할머니 이야기 듣기라도 했어 봐. 이제 걔도 다 알만한 나이잖아. 내가 하루 이틀 본 사이면 말도 안 해.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엄마가 정말 이모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냥 당신이 이해해. 당신은 당신 일 아니라고 정말 태평한 소리 한다? 우리 10년 차 부부야. 그동안 내가 어머님한테 마음에 들려고 자주 찾아뵙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항상 무표정에 내가 뭘 하자고 하면 됐다 그러시고 쇼핑이나 어디 놀러 가자면은 나랑 안 가고 꼭 소희만 데리고 친구들끼리 가시잖아. 그 덕에 우리 시간 가질 수 있다고 좋아했잖아. 그래 그런 것쯤은 참을 만해.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 한 번 제대로 반겨주시는 법이 없어. 오히려 인사하러 온 옆집 며느리는 안아주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구차해야 해? 차라리 막말하시고 못되게라도 굴지. 이건 사람이 있는데 완전 무시하는 거라고. 엄마가 한 번 고집 피우는 건 웬만하면 쉽게 안 바뀌더라고.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 기분 풀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올라와. 나도 혼자 있으려니 외롭다. 거기 내려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안 그래도 올라갈 참이야. 이런 대접 받고 나 여기 못 있어. 내가 그동안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수가 있는지. 진정해. 우리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당신한테 물어봤잖아. 나랑 결혼하겠냐고. 당신이 선택한 일인데 어쩌겠어? 나도 가끔 울 엄마 감당하기 힘들 때 있어. 그래도 당신이 나 봐서 조금 이해해 줘. 응? 그나마 남편에게 울면서 풀었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한 번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어요. 명절날 시댁에 내려갔었는데 동네 친구분들이 뜬금없이 저에게 외국에서 대학 나왔냐면서 몰라봤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어머님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 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말해라. 그거 하나 못해주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저 외국에서 대학 안 나왔는데요. 외국이라고는 소희 아빠랑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온 게 전부인데 도대체 친구분한테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알아. 하도 그쪽 며느리 자랑만 늘어놓길래 나도 홧김에 한 번 했다.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그 정도 거짓말도 못해?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니? 너도 눈치있게 행동 좀 해. 어머니와 지낼수록 이런 일들이 번번이 생겨서 그저 해프닝으로 여기면서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조건이 맞게 절 포장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놓았더군요. 그야말로 어머님의 허세는 저와 남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진지게 두 손 두 발 놓았고 저 역시 일일이 짚고 넘어가려고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말은 눈치 좀 챙겨라 라는 말이었네요. 오히려 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 이러는 거라면서 제 탓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에게 해줘서는 안 될 보증을 서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었죠. 저희 가족이 당장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으니 남편은 남동생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중동 파견 노동자를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꼭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살면서 돈 벌어서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꼭 그 먼 나라까지 가야 해? 그럼 어떡해? 우리 소위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집 없이 살아? 나도 가기 싫어.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나 돈 보고 가는 거잖아. 속상해서 그렇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래. 내가 수역이 잡히면 가만두나 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어? 천함 탓할 거 없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옆에서 바람 넣은 것도 있잖아. 이제 와서 누굴 탓을 해? 내가 너무 성급했지. 천함 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좀 더 알아봤어야 했어. 남동생의 사업 실패로 남편은 중동 파견 노동자로 두바이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와 딸은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어머니한테는 제 동생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은 해에 파견이 나서 단 둘만 집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딸을 당분간은 시댁에서 살게 하겠다며 둘러댔죠. 엄마 집사람이랑 소희 잘 부탁드려요.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연락은 많이 할게요. 그리고 소희 엄마 좀 잘 봐줘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차갑게 굴면 어떡해요. 오늘도 왔는데 왔다는 인사 한번 안 받아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럼 내가 개왔다고 버섯발 벗고 나가서 마중아리? 하여튼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십 년을 봐도 좋은 구석이 없는 건 어쩐다니. 그러게 내가 고른 사람 중에서 맞선 한 번 보지도 않고 기어이 엄마 이겨 먹고 결혼하니까 좋아. 자꾸 그러신다. 엄마 지겹지도 않아요. 십 년이에요. 소희 엄마 이제 받아줄 때도 됐어요. 그렇게 우기시면 뭐가 달라져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는데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난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럴 거면 그냥 너희끼리 살아. 왜 굳이 여기 와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난 걔 여기 와서 지내는 거 안 좋아. 매일 얼굴 봐야 하고 그나마 소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쓰이니까 참는 거지. 집 집 내놨어요. 갈 데도 없는데 엄마가 잘 좀 봐줘요. 나도 급하게 해외 나가고 당장 직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긴 출장을 떠났고 저와 딸은 어머니 댁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부딪히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제 동생 때문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어머니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남편이 떠나고 1년이 지날 무렵에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과 제 남동생이 진비 때문에 남편이 중동 파견 노동자로 나간 것을 알아버리고 말았죠. 그날 밤 어머니는 딸이 자는 밤에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나랑 살겠다면서 들어온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 그런데 빚 빚 때문이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내가 다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결국 네가 이런 일을 만드는구나. 우리 아들은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가서 힘들게 돈 벌어서 네 동생 빚이나 갚고 있고 내 심정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죄송해 어머니 제 동생이 빚 갚겠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잘 될 거예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너희들 이참에 이혼해라. 왜 내 아들이 네 동생 빚을 갚으려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 이혼만은 안 돼요.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차라리 잘 됐어. 애초에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도서 속이 얼마나 상했는데. 그냥 이참에 너희 이혼해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런 것도 이혼 사유 되지 않니? 세상에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만나 이 고생이야?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오고 담아두었던 말들을 그날 저에게 다 쏟아내셨고 저는 어머니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어머니 방문 앞에서 나를 세웠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저와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든 걸 알게 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비는 것 밖에는 없었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제 동생 탓이 컸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신랑에게 전화를 하신 어머니는 저와 이혼을 하라며 난리를 치셨고 당장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을 말하자 어머니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마셨네요. 내가 너 이렇게 고생하라고 혼자 농사 지으며 너 하나 보며 살았는지 알아? 남들 눈에 여자가 혼자 아들 키운다며 억척스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데 네가 왜 그런 고생을 해? 당장 한국으로 와서 소유엄마랑 이혼해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소유는 어쩌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할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와서 일하기도 전에 내가 이혼했어요. 소유엄마 잘못 하나도 없고 내가 처남이 사업한다는 거 투자한 거예요. 내 선택이 잘못돼서 이런 건데 누굴 탓해요? 이래서 내가 제명에 못 살아.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네 마누라라고 싸고 도는 거야? 이런 짓을 해놓고 집도 잃고 길바닥에 살 뻔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놓고는 아내를 두둔하니?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잘 살아요.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아직 나이도 젊어서 걱정 안 해요. 소유 봐서라도 엄마가 좀 이해해 줘요. 잘못은 나랑 처남한테 있지. 소유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나 이혼 절대 안 할 거니까 엄마가 그냥 소유 보고 참아요. 남편의 완강함에 어머니는 자신의 뜻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후부터 저에게 온갖 일들을 시키며 분을 푸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망가진 거라며 하소연 하시기까지 했으니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화원일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저를 시키셨네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분이 풀리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셨고 한 번은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네분들이 신고로 병원에 갔고 빈혈이 평균 수치보다 너무 낮았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저에게 입원을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입원은 할 수 없었고 그날 하루 주사를 맞고 병원을 나온 게 전부였네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네가 잘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입원하고 싶니? 아니요. 저 주사 맞았으니 한결 좋아졌어요. 오늘 수확 한 곳 나가야 하죠? 가서 바로 일할게요. 어머니. 나보고 너무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은 뜨거운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밥은 제때 잘 먹는지 걱정이구만. 너는 그나마 편하게 일하잖니. 그럼요. 소위 아빠 생각하면 저도 열심히 어머니 일 도와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매일 쉬지 않고 저를 일만 시키는 어머니는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만 시키면 다행이었죠. 말로 주는 상처가 저에게는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와의 일로 남편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화를 풀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세상 모든 게 다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내일은 인부들 안 부르고 우리끼리 할 거니까 새벽 일찍 나가자. 어머니 저 내일은 일 못하겠어요. 의사선생님도 당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 대신 인부 쓰세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머니야 말로 어머니야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면 끝이지만 저는 그동안 엉덩이 한 번 제대로 못 붙이고 어머니 뜻대로 일만 했어요. 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거 같아요. 니가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말을 하는구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생이별을 했는데 뭘 잘했다고 이래? 제가 백 번, 천 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결국 저는 참다못해 소위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쳐 나왔네요. 그때가 어머니와 산 지 8년이 될 때쯤 이었습니다.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 인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들고 친정에 온 저를 본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며칠 지내다 가겠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저와 소위를 찾으러 저희 친정까지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어려운 사둔이 온 거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화가 날 때로 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행동하시더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당한 걸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부인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수정이가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수정이가 말 안 했나 봐요. 잘난 사돈총각 얼굴도 볼 겸 내가 며느리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사돈총각 안에 있어요? 요즘 사업한다고 일이 바빠서 저희도 보기 힘드네요. 수정이 너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여기 온 거야? 너도 참 하다 하다 이제는 딸 데리고 가출이니?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다 이야기 해야겠네요. 그쪽 사돈총각 때문에 우리 잘난 아들이 두바이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 박서방 박서방 이 간 건 발령 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수혁이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어요? 어쩐지 그동안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도 그것도 참 대단하네. 남이 자식은 해외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사돈댁은 태평하시네요. 우리 아들이 사돈총각 피 때문에 몇 년을 해외에 나가 있는데 내가 이 집 식구들하고 연을 맺어서 수십 년을 고생한 내 아들 생각하면 화가 풀리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 얻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시어머니를 말리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네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같은 부모 입장으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귀하게 키우셨는데 저희 못난 아들 때문에 박사왕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은 저희는 꿈에도 몰랐어요. 당장 아들 녀석 잡아와서 사돈어른께 용서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열 내셔봐야 사부인 건강만 해롭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저녁 먹으면서 기분 푸세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뭘 도울 건데요? 1억 원 내놓으면 내가 용서할게요. 솔직히 몇 억을 부르고 싶지만은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한 걸 감사해야 하세요? 뜬금없이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이 저희 집에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부당한 시어머니의 요구사항들을 듣고만 계시더군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오기 전까지만 참으라면서 저를 시댁으로 돌려보냈고 1억 원까지는 못하고 7천만 원을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붙여주더군요. 남동생이 진빗에 비하면 터무니없었지만 그 돈을 받고서라도 어머니의 화가 풀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온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했죠. 시어머니는 일하러 온 인부들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저를 괴롭혔고 결국 참자못해 남편에게 제가 당한 일들을 터놓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통화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부부싸움은 모두 시어머니에 관한 거였네요. 당신 목소리가 안 좋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나 곧 한국 가면 당신 고생 끝이야. 그 몇 달이 도대체 언젠데 나 어머니랑 도저히 못 살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신지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한테는 세상 친절하시면서 뒤에서 나한테는 얼마나 악랄하게 구시는지 몰라.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투정만 부릴 거야? 우리 전화할 때마다 엄마 이야기로 이러는 거 나도 힘들다. 당신이 이해해 주면 안 돼? 엄마는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만 참아 봐. 남편도 저의 불만에 더 이상 지쳤는지 이제는 제 편마저 들어주지 않더군요. 그날 남편과 전화를 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상황이 답답해서 하염없이 울며 나를 새고 말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제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날도 어김없이 하우스로 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달려오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보였어요. 군수 취임식을 하는데 저희 집 화원에 있는 꽃을 하기로 했다면서 대량으로 꽃이 팔렸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일이 늘었겠구나 싶어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렇게 군수 취임식에 나갈 꽃을 수확하는데 전날 피곤해서 잠을 못 잔 게 화근이었는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제가 꺾어놓은 생화 다발을 보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꽃다발 뭉치를 저에게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어머니가 꽃다발로 저를 메타작 하는 거를 당하기만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모두 남편이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와 딸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한 달을 일찍 귀국하게 되었고 소희와 함께 만나서 시댁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였죠. 하우스에 있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왔는데 8년 만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메타작 당하는 저를 보고 만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가시만 앙상하게 남은 꽃 뭉치를 빼서 바닥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그동안 소희 엄마한테 이랬어? 소희 엄마가 하는 얘기 다 믿지는 않았는데 사실이었구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진짜 그만 좀 할 때 됐잖아. 저와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고 당황함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8년 만에 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저와 소희를 데리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깨어있을 때 나오게 되면 분명 못 가게 하시거나 이혼 이야기를 할 테니 남편은 저희 가족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였죠. 차를 몰고 시댁을 나오려는데 남편이 하우스 쪽으로 차를 돌렸고 5동이나 되는 하우스를 한 동씩 열어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내일 대보면 알 거라면서 차를 몰고 시댁을 나왔네요. 그날 남편이 한 짓은 놀랍게도 하우스 안에 있는 생화들을 모두 시댁이 한 거였고 하우스 안에 설치된 온도 기계를 최고로 높이고 나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워온 꽃들은 모두 시들어 말라 비틀어졌고 다음날 군수 취임식에 나가야 할 꽃들이 모두 시든 바람에 어머니 화원은 큰 타격을 받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저희들이 짐을 싸서 나온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지만 남편의 확고함에 저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내가 중동으로 간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엄마한테도 죄송스럽고 수정이한테도 미안해서 악작같이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았네요. 그렇다고 꽃들을 다 시들게 만들어 피에 입은 돈이 얼만 줄 알아? 처가에서 7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그리고 더 주셨다는데 왜 수정이한테 말 안 했어요? 이제 그만 돈 달라고 그러세요. 처남 일도 해결됐고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마음 같아서는 다 업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말 내 아들 맞는 거야? 엄마야말로 정말 내 엄마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족 볼 생각 말아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수정이한테 한 짓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어머니 안 봐요. 남편은 그날 메타작을 당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고 미안했던 모양인지 어머니와의 절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비워뒀던 남편의 자리를 채우려는 듯 남편은 저와 딸에게만 집중했고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은 듯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소희가 보고 싶다며 시댁에 한번 내려오라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다시는 받지 말고 받아주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중간에 껴서 편치 않았어요. 물론 아직 어머니를 용서한 건 아니고 어머니 역시 그동안 저에게 한 일에 대한 사과도 없어서 당장은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서 어머니와 화해를 하고 이 관계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드네요. 이제 저보다 남편이 더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곳 썰맘에 풀어보니 조금 후련한 마음도 있네요.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